게시하는 마음을 놓고 그런데 우리 모모랜드가 원래 9명이예요. 근데 8명을 위해 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. 명절 데려갔나? 안타깝게 왠 씨가 지금 광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개최르 티켓 안녕하세요 재 hält입니다. 아니 저희 인사인데 둘 셋! 개쵸 티켓!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. 왜 너 따라해! 뭔 소리야 오빠! 하나 둘 셋! 어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게 댄스 댄스 뮤비 해지 해리 파 우우우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넌 다 지나가 미나 빛에 나 미쳐나 위기 마야 달려와 이젠 나만 생각날 거야 밤에 전부 잘 못할 거야 점점 더 야 목소리봐 나 끝거야 같이 안하고 있는 맘에 넓나 날라 너널라 아마가 였다 널 머리부터 뿜뿜뿜 날까지 뿜뿜 야 이거야 이거야 네! 받아야겠다! 그리아인! 쫘들뿜 뿜뿜! 야! 진짜 curb 욕이야? 그리! 내 암에서 난 뿜뿜 내가 줄게 뿜뿜 뿜뿜 아우!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